안녕하세요. 베르테르에서 베르테르 역할을 맡은 유연석입니다. 제가 5년 전에 베르테르 공연을 봤을 때 공연을 보면서 제가 무대 위에 베르테르가 되고 싶다는 상상을 하면서 좀 봤던 것 같아요. 꼭 한번 제가 베르테르가 되어봤으면 하는 작품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이 공연이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는 것 자체가 얼마만큼 관객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은 20주년 공연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고 기존에 오랫동안 베르테르를 해왔던 선배님들과 같이 공연을 할 수 있어서 더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관객분들이 이 공연에 갖고 있는 어떤 기대치가 있을 텐데 제가 충족을 시켜드릴 수 있을지 걱정도 많이 되고 빨리 베르테르로서 무대에 한번 서보고 싶다는 기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이번에 20주년 공연에 함께하게 됐는데요. 의미 있는 공연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제가 만들어가는 베르테르는 어떨지 저도 궁금하고 관객분들도 기대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꼭 공연장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공연장에서 봬요. 분명 살아가는 베르테라든지 공연장에서 봬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